아찔아 간장에 음식은? 어머 어머 아직 말았다 어머 제가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낫기로운 거예요 흠 흠 아 하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5만원 4만원 5천원 5천원 1만원 5천원 1만원 9만원 실수 회의 안 그래도 아참 얘기했더니 아참을 먹어야 했더니 아 안 잊은 것 같아요